한국국토성의 무식한 대회 한국국토성의 마지막 장면 100번 그러지 어렵고 욕자백이 시리즈에요 시리즈중에서 개고리가 나왔지 25분간 시리즈중에서 끝에 여기서 남한산성이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어려운 것이 5번 사랑 거짓말 식기는 배워야 돼, 시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 또한 거짓말 그것 또한 거짓말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 거짓 거짓말 거기서 그렇게 나와줘야 돼 사랑 거짓말 이거 노래가 아니야 사랑 거짓말 시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그것 또한 거짓말 한 번만 더 하고 후렴 붙일게요.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 또한 거짓말 그것 또한 거짓말 우리의 사랑은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그러면 사랑부터 거기까지 같이 붙여서 시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고인다는 것도 그것도 한 거짓말 내 사랑이로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선생님이 그냥 놀아라 꺼냈다 어렵고 예쁘고 노래가 자꾸 예뻐 예뻐 슬프고 너무 슬프고 감사합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